연습이요? 했는데 이거를 끝내도 좋을지 말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보시고 조금만 보완해서 그냥 끝내도 되면은 끝내고 어? 정지 안 되겠는데? 이러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정지 안 돼 정지 안 돼 우선 בד로 조금만 부서지 한다는 점 1, 2, 3 2 3 아멘 가방 lines 많이 나왔는데요? 속도를 좀 더 올리실 수 있는 제품 아 더 올려야 할까요? favour 끈 62r 여기 페달 표시 한번 스 Earrow 스티카치을 했는데요 should i be theite the device 그 다음에 여기도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얘만큼 투구는 아닌데 어쨌든 페달을 파에서 같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속도가 한 이 정도? 어떠세요? 그리고 얘가 지금은 되게 정직하게 치는 것 위주로 하셨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는 느낌 정도를 주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템포도 템포지만 이런 느낌으로 나아가는 정도? 한번 해볼까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따가다다 깊이 두 번째에 누르는 거야. 아 팝! 안 빠지게. 따다다다 따다다다 마지막 여기가 어쨌든 다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프레이즈는 정리하고 들어가서 되는데 급하게 들릴 수 있어서 한번 여유를 여기서 둬도 되죠? 그럼요. 그럼요. 지금 바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셔서 그 다음에 얘가 한 닭하고 다음을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도 당연히 숨을 쉬셔야 돼요. 이 정도 딱 좀 빡치고 숨 쉬는 거 정도 여기도 그래요. 다시 가볼까요? 이거 말이셨나요? 좀 말이셨죠? 이거 말이셨죠? 그렇죠. 이게 템포가 올라가니까 엉망이죠? 이건 더 누르셔야 돼요. 따다다 두 번째 네. 맞아요. 따다다 따다 따 이렇게 돼. 이게 없어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밋밋해진 느낌이라 여기에서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뭐 뒤에는 어렵진 않으셨죠? 하나 질문이 있었어요. 소리 페달이 물리나요? 어는 밟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밟으시죠? 여기 안 밟아요. 아 안 밟아요? 네. 그냥 이렇게 마무리. 네. 저 살짝 이렇게 마무리 페달하고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때문에 이렇게 갈 것 같긴 하거든요. 또를 끊어버리면 도레 스타카타가 좀 절사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까지 좀 연결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정도는 세 번으로 마무리하고 네. 다시 세 번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봐올게요. 네. 봐야겠죠? 약간 느낌하고 페달 두 개를 한 번만 더 잡아서 하는 걸로. 네. 네. 12월을 보고 네. 천천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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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일단 베이스랑 왼손이 더 좋아요 그것을 페달하고 같이 따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베이스를 연결해 주시면 일단 첫번째 그 다음에 그리고 페달이 좀 더 그 베이스 직전에 뜰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너무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페달을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번째는 더 발랄하고 경쾌한 느낌 그 정도라고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왈츠에서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페달을 조금 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취향이 나는 연결 페달이 좋다 하시면 부드럽게 하셔도 아 좀 취향 차이인거에요? 그쵸 좀 그 전에는 저는 연결 페달을 썼어요. 페달의 조금 더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식으로도 페달이 쓰인다. 그 정도로 근데 어쨌든 하셔야 되는 거는 베이스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얘를 바닥에 쓰는거에요. 점점 커져도 이런식으로 커져야 되지 얘도 이렇게 그렇게는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해볼까요? 이거 좀 연습을 해올게요. 연습을 해야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안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조심히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데 여기서 중심이 이동하지 말고 얘가 여기 있으면서 그냥 얹어지는 정도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윗소리는 계속 중심이 잡혀있으면서 아래껄 치죠. 이제 한 번 해볼까요? 오른손만? 왼손 다시 한 번으로 가슴이 집중이 쓰기 시작해요. 애는 이렇게 치자마자 이렇게 해서 여기로 치세요. 잔 dem 약간 움직이게 어 맞아 맞아 로기를 써서 위에 손목으로 좀 무게를 확실히 실어주는 그러면 이게 가더라도 바로 조금 더 움직여서 멜로디의 무게를 멜로디가 살짝 생동한 느낌처럼 그래서 상대적으로 새끼손가락은 여기 좀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얘가 여기부터 내려지면 저는 너무 늘어지는 느낌 미를 생각하면서 늘어지는 느낌 근데 저는 되게 많이 느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추억이 부끌부끌 이런 느낌 제 취향이 아닌가 부러움이 이상한가요? 뇌이 타러진다고 적혀있긴 한데 템포가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땡기실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약간 저기면 너무 극단적으로 느려지는 느낌이 저는 살짝 들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럼 템포 좀 올리고 나서 조절하세요 그리고 저도 란은 좀 띄워서 물을 치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이러면 띄운다는 느낌은 잘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갔다가 띄워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저는 띄워서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네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이렇게 얘네도 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왼손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타래대로 해요 네 왜냐면 이렇게 물결이 연결되어 있다 네 그러면 동시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궁금해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 네 얘를 느리게 치시더라도 이건 최대한 고르게 이거 아닌가요? 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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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타란 타란 지금처럼 앞을 보실 때 페달 없이 오른손으로 소리만 보는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쳐도 페달 들어가면 크게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그 디테일이 확실히 다르긴 하고 네 그럼 해야죠 네 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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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셔야 되는 손벗다, 진짜. 손벗 보자. 손벗 사는 거 편하네. 그죠? 이런 식으로 지속은.. 에서 화음이 들어갈대? 슈베르트 볼게요. 많이 하기는 했는데, 시간 투자 대비 안 나와요. 아, 이게 소나다. 여기부터 알 수 있으세요? 약 2 vendors. 전체적인 작업은 다 잘 잡으셨고, 디테일이 예를 들어서 이런데 다 빠져요. 피아노라서 좀 더 빼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다 채워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뜨거나 비면 안 돼요. 피아노 안에서도 앞으로 나가는 느낌을 좀 더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살짝 숨 쉬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프레이즈를 바로바로 맡고 주셔야 되는데 또 도약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결 연습하셔야 되고 여기 채우셔야 되고 최대한 오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안 쉬면 저기 좀.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뒤에 저는 여기서 붙였으면 될 것 같아요. 아 페달. 아 그러게 엑스가 거기 있네. 여기에 한 번만 밟을게요. 천천히 다시. 이런 데도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액센트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여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얘가 라까지 큰 상태에서 이 뒤에라를 줄여요. 얘가 따란다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완전 줄이는 건 아니고 살짝 힘이 빠지는 정도 어차피 뒤에 더 올라가야 돼요. 맞아요. 얘는 너무 많이 빼면 안 돼. 아 맞아 맞아. 보색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어 페달 아하 아 근데 여기도 봐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여기 그 서서히 빨라지는 거 제가 못한 거 있잖아요. 박자는 확실히 안정적으로 잡혔고 급해지는 거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저는 입체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작아지는 부분을 더 표현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완전 전혀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통을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줄어드는 부분이나 아끼고 아끼고 커지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딱 그 박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악상이 조절될 때 훨씬 호흡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 진짜 호흡이? 진짜 에너지를 조절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직은 무게 실리는 게 아직 좀 못해요. 손가락이 무너질 것 같아서 좀 더 수련된 것 같아요. 아 네 좋아요. 이렇게 동시에 안 날 때랑 꾸밈음이 정확하게 딱 안 들어갈 때 그런 지점이 아직은 있긴 한데 그래도 전보다는 넘어가는 게 좀 더 매끄러워지신 것 같고 페달을 이제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결하는 부분은 있으실지 아니면 전자예요. 연결하는 것만? 그럼 나머지는 다 담백한 게 같은 거 그러실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를 소프트 페달 음색을 바쁘기 위해서 이 피아노가 바로바로 돌아오지면 아 그런 문제가 아니면 좀 더 일찍 되시면 돌아오는 시간은 좀 더 힘들었죠. 근데 대신 소리가 바뀌지 않으려고 얘를 더 신경 써요. 아 그러게요. 얘를 더 신경 써야겠네요. 보수가 될 수 있을지. 양손 양발 다 쓰는 거죠. 패널 없이 하셨을 때 이제 여기서 안 돌아오죠. 조금 더 이렇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연습. 이게 약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1이 펴고 2이 안 맞아요. 그것만 계속 연습하셔도 되니까. 화음 2시가 넘어가는 연습. 그리고 이 세 가지만 좀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페달 없이도. 화성이 바뀔 때는 살짝 누르셔도 돼요. 기둥을 삼아서 봐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뒤쪽은 어차피 얘랑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잡아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전혀 모르겠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대눅 각설도 아니고. 네. 아마 많은 정도의 기둥이 필요해요. 이게 빠르다 보니까. 얘도 어떤 불이 상자가 생기냐면. 양손이 안 맞아요. 갑자기 길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거를 찾아가야 돼요. 이 첫음을 좀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안 하시면 왠순하고 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연습을 해 볼게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의 올해는 못 하는 걸로 지금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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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